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에는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지겠습니다.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겠고 하늘빛도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. 창원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 겨울추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밖의 지역도 한자릿수 밑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.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3, 4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부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 또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,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까지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한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.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비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